디디디팩트 디디디팩트 꽃 디디디팩트 디디디팩트 FPL 보다 빠르게 빗 얍 너로스 배고프다 너로스 밥 줘 벗떡 꼬물이다 킹썬 가슬기 아 킹預 wcześniej 킹 킹 킹 킹 메아리 2 2 킹선 가슬기강화 헉 안에 무엇이 있을까? 와.. 정말 궁금하다 안에 무엇이 있을까? 킹선 가슬기 이래도 킹선 가슬기가 아닙니까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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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흠 흠 어차피 신성인데 뭐 어차피 신성인데 뭐 흠 흠 흠 donde 킹손 가쓰기 킹손 가쓰기 징징 오졌다 방어 외암 신성이든 엘리트 가야겠지 킹손 가쓰기로 잡아야 되는데 킹손 가쓰기 징징 제발 이 모든 것은 아니 킹손 가쓰기의 은혜다 아 이거 좀 맵한데 진짜 어떻게 타타타 잡히고 쓰레기 갭 아이고 진짜 죽고 갓겜 파격수비 다 꺼졌으면 혹서는 멍청이들이 난 짓이죠 어 이 디펙트 전역이다 어리석 멍청이둘 징징 킹선과 슬기가 다하네 전경기 파워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선택지가 너무 많군 아이 타격 수비 좀 어떻게 할 수 없나 이거? 갖다 버려 어디다가 역전의 전경기 어? 신성 두번쓰는 딥백스 신성력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디스크 버퍼 뭐? 영채화야 끝나고 나 좀 보자 빙하 너무 매매한데 퍽 퍽 퍽 나 한방에 뽑았다 퍽 우리 영채화 모험 파워포션에서 버퍼란거 뽑았는데 이거 좁은건가요? 요요 요요 쌈 깎아 퍽 퍽 차단 역전 필요없어 축전기 어서오고 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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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어라마 썰어라 쌓이는디 죽어라 다시 시작 하나를 위한 모두 다중시전 핵박대리 이제 핵박대리 있으니까 컴파일 드라이버 넣어야겠네 핵박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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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박자리 핵박대리 차 뭐라구요? 형법서 담배 담배... 두 번 필 수 있네 밤하까지 하면 세 번 필 수 있는데 그러면 지우는 거랑 별 다를 게 없잖아? 지우는 거 지우는 거 300원인데 지우는 게 더 싼데? 근데 상점은 세 개가 안 나올 수도 있어 아 숟가락 영채화 영숫 숟가락 특 서 맥 투 퐁이 절대 안 중 안 샀네 제가 브리스 할 걸 켈리 줘봐 뭐? 이럴려고 안 샀구만 미래씨 저도 드로이 이사하게 났으면 이것도 고생 깨닫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천 순수 순수레기 대개 배는 미친 로봇 아 내 눈 아 내 눈 대물이 된 킹선 가슬기 대개 배는 미친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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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ort시 contre 계곡 달고 딱 딱 태워주지 알고리즘 마이크 왔다 마이크 왔다 아잇 나방특 자동하님 마이크 캘리퍼스 하나 얻을 수 없을까요 와아 알고리즘 81 됐다 우리 아들 전교 1등 84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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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 어지러워. 알고리즘 102 깼는데. 99. 다음 전투에서 100이다. 아이고 어지러워. 아이고 어지러워. 아이고 어지러워. 캘리좀 줘보쇼. 어쩜 이렇게나 신성할까. 작은 카카 번개 잘 피하네. 또 피하기 좀 하자 놈인가요. 피할 수 없는 광선 휩쓸기. 그것은 카카에게 있어. 사형선 보다 다른 없었다. 아이고 어지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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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라이트 sweet. 화상 그만 넣어 임마 화상 중독이 됐나 지키를 썼어야 했구나 21 21 됐다 들어가자 심장함 뜨자 나 자신있나 나 당네 개 쫄리네 일단 영수화 덮고 그는 그는 그들이 이럴 그는 그들이 이럴 이게 사는 것인가 죽는 것인가 야 신성 신성 안 꺼져 인마 킹스원 가슬기 퇴물 오 살았다 서맥 투 퐁이도 살았다 이겼네 아닌가 아닌 말고 설레발 오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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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다 오 살았다 도즈 오 살았다 iron deadly 시성 드디어 갔네 120 유전 알고리즘 또 하나의 가족 유전 알고리즘 슬더스에는 깊은 줄 숨 디펙트 같이 강하고 재밌는 캐릭터 없나요? 컥 삼촌 officially 시성 우 ihre 시성 소식 시성